안녕하세요. 시험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5일간 보시다시피 하루 짬짬이 스터디, 하루에 한 문제씩, 다섯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다섯 문제씩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풀어보는 시간을 릴레이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지만 또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또 익히 여러분들이 봐오셨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확인학습이죠. 새로운 내용을 섭득한다기보다는 확인학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앞으로 5일간 매일 한 문제씩, 위생법교도 다섯 문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에 해당하자는 것.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이거 시험지에 아주 잘 나오는 영역이죠. 대상자, 대부분은 해당이 되죠. 우리가 시험은 항상 안 되는 걸 특별히 기억하는 게 좋겠다겠죠.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 을자죠. 을자. 을자, 얼음이죠. 얼음. 식용 얼음 판매업자라든지 아니면 식품 자동 판매기용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죠.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죠. 그래서 1번 용기포장류 제조업자, 2번 식품보존업자, 3번 식용 얼음 판매업자, 4번 식품운반업자, 다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가 되지만, 3번 식품소분 판매업자 중에서 얼음 판매업자, 식용 얼음 판매자라든지 식품 자동 판매기용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에서 제외되겠죠. 을자, 그 두 가지를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그래서 해당되는 걸 기억하기보다는 안 되는 걸 특별히 기억하는 게 시험 문제고, 특히 객관식 시험 문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늘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1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교재를 참고하시려면 식품위생법 41조입니다. 교재가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페이지는 불러드리지 않고 조문만 불러드립니다. 식품위생법 41조,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시행령 제27조죠.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 첫 번째 문제는 정답 3번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정답 30분을 발급받는 것이 정확하게 됩니다. 3번에 정답 4번에 정답 4번으로 정답 1번에 정답 3번이고요. 예능 한번에 정답 5번으로 정답 5번으로 정답 5번으로 정답 7번으로 정답 5번으로 정답 1번으로 정답 5번으로 정답 7번이고요. 먼저 볼 것이 은혜의 특성입니다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보지 마시고 은혜의 특성에 관계된 내용을 잘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직렬을 불문하고 출제의 빈도가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문제는 미리 나왔으니까 프로세스라고 보고 바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기억보십니다 현실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만 은혜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시킬 수가 없죠 항상 나누고 쪼개고 분질러서 전달시킬 수밖에 없는 승객을 은혜는 가지고 있죠 그것을 은혜의 분절성이라고 부릅니다 기억은 은혜의 분절성에 대한 이야기고 2번 은혜의 의미 변화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은혜의 역사성이죠 은혜의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성이 지금 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치 은혜의 변화에 관계된 일체의 모든 것은 일단 은혜의 역사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예로 의미 변화의 예를 들었지만 기호 변화도 역시 은혜의 역사성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가령 이렇습니다 마잠 이것이 현재는 마음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기호 변화도 은혜의 역사성의 예들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티거 보십시오 은한 개인이 칠판을 도화지라 부르면 못 알아듣겠죠 분필을 막대기라 부른다면 이건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것은 은혜는 사회적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못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것이 은혜의 사회의 성향에 관계된 언급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3번 부기도 맡아볼 수 있죠 네 리얼 보십시오 현대 표준에서 고구마 근데 이건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감저라고 하기도 하고 감자라고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똑같은 사음을 놓고도 부른 이름이 다 다르단 말이겠죠 따지면 이음 동의어라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이음 동의어하고 연관될 수 있는 은혜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 말이죠 이것은 은혜의 자의성이죠 자의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설명이 필은식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은혜의 필은성 또는 같은 말로 유연성이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유연성은 내용과 형식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유연성 필은성인데 이것은 자의성에 반대되는 말이죠 이것은 자의성과 관계에 없는 설명이니까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욕심에 은혜의 특성에서 제일 출제가 많이 된 것은 은혜의 자의성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의성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한 몇 가지 예들을 아마 이미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칠판 보십시오 자의성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예들입니다 첫 번째 나라마다 말이 다름을 통해서 은혜의 자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은혜의 익사성은요 은혜의 익사성을 통해서 자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방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마잠 그것이 마음이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내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용이고 이것을 형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내용과 이 형식 사이에 어떤 필연성이 되면 진짜 이 내용은 이 형식만 가지고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니까요 이 형식이 이 내용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 이 내용은 반드시 이 형식만 가지고 나타내야 한다 그런 필연성은 없겠다는 말이겠죠 바로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 바로 은혜의 자의성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은혜의 익사성인데 이걸 통해서도 내용 형식에 아무런 필연성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으니까 자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음이의요 배요 자 이것은 형식입니다 이것은 내용이죠 자 이 형식은 반드시 이 내용만 나타내야 한다 그런 필연성이 있다면 진짜 그래야겠지만 이 형식이 이 내용도 이 내용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반드시 이 형식만 나타내야 한다 다시 이 형식은 반드시 이 내용만 나타내야 한다 그런 필연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용 형식 필연성이 없다는 것인가 자 이 성디팍스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동음이의 어드라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반대 속옷 내의 이것입니다 똑같이 이것은 속에 있는 옷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내용이고 이것은 형식일 것입니다 자 보시오 이 내용은 반드시 이 형식만 가지고 나타낸다 그런 필연성이 있다면 진짜 그래야겠지만 이 형식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내용은 반드시 이 형식만 가지고 나타낸다 그런 필연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음 동의의죠 이걸 통해서도 내용 형식 필연성이 없다 뒷받침할 수 있죠 그래서 은혜 자의성의 예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아까 4번 이 4번의 예가 지금 그란 예이죠 4번의 예가 그렇습니다 지금 고구마 감자 감자 이게 뭡니까 이 음 동의어들이죠 맞죠 이걸 통해서 은혜 자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은혜 자의성으로 설명해야 되지 필연성 혹은 유연성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답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의 형태를 잘 보십시오 지금이 은혜의 특성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은혜의 특성은 직렬 불문하고 출제의 빈도가 매우 높은 부분이니까 마지막 마무리할 때 반드시 은혜의 특성을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드렸으니까요 이 문제 통해서 은혜의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와우에 대해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창원입니다 첫 번째 문제 대개 시험장 가면 20문제를 푸는데 20문제를 대개 15분 정도에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문제당 대략 한 30초에서 1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아마 조리지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봐왔던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들이 다시 반복이 될 테니까 문제들은 답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조선시대 다음 사건들을 이러한 사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니까 가나다라를 보니까 임진왜란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현 정권이 있죠 2017년 현 정권 들어선 이후부터 외란 문제를 많이 냈는데 대개 외란 문제는 순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샘의 암기법이 있거든요 암기법 살짝 해보자면 한산안 진주야 평양에서 행주빨하라 행주빨하라 7천원이면 명랑해지는 노량진 이란 암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외란 순서 문제는 대개 이걸로 거의 다 순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 대입하면 되는 것이요 가 이장군님이 하기친 전법을 써서 외군을 한산도에서 크게 격파했다 그럼 거기 여기죠 가 한산도 대첩 나 진주목사 김시민이 일본군을 막아냈다 진주대첩이죠 여기 나 진주대첩 서울을 탈환하려 북상하던 권율은 벽재간 전투로 고립됐으나 행주에서 승리했다 행주대첩 여기 다 다가 되겠고요 그러나 이장군님은 전라남도 진도와 육지사에서 해협인 명량 울톨목에서 일본군의 수군을 격파했다 영랑대첩이죠 여기네요 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도를 외우지 않고서라도 암기법으로 간단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개 외란 순서 문제는 이 암기법으로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이런 것들 외우려면 힘들겠죠 그렇지만 쌤한테 암기법들을 배우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암기법도 재밌죠 한산한 진주야 평양에서 행주 빨아라 7천원이면 병랑해지는 노량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이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주제는 사회계약설이에요 안 나올 수도 없겠죠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고 풀어내는데 시간이 20초 이상 걸리시면 안 돼요 빨리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회계약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원장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사람에 대한 아주 좀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비교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AD는 공통의 주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A를 보시면 A는 홉스와 로크한테는 공통점이 되면서 루소는 여기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 A는 권리의 양도이다 라고 돼서 있는데 홉스는 권리를 양도한다라고 하는 공통점 홉스도 권리를 양도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로크도 권리를 양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루소는 권리는 양도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B는 권리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B를 보게 되면 홉스와 루소의 공통점이에요 홉스와 루소의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홉스는 줄 수 있는데 완전히 다 준다 전부 다 준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다 준다고 본 거고 루소는 줄 수도 없고 나누어질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홉스와 루소의 공통점은 권리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C는 민주공화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속아요 제일 많이 속는 게 이 선택지입니다 보시면 두 사람 다 국민주권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 라고 하는 데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로크는 왕이 정치를 하는 입헌군주정을 이야기했죠 입헌군주정을 이야기했고 루소는 왕이 없는 민주공화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민주주의를 할 때 로크는 간접 민주주의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 이런 데에도 차이가 있지만 로크는 왕이 있어도 되라고 봤고 루소는 왕이 없어야 되라고 봤으니까 민주공화정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민주공화정은 루소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문제 푸실 때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D는 국가는 수단적 존재라는 것이다 라고 되어 가지고 있죠 D 홉스로 그루소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즉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수단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여기 있는 D는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1번 문제 사회계약서는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이번에 나책형 나책형 3번 사회 3번 사회계약설 나올 겁니다 기억하십시오